선배 야 도현재! 쟤 옆에 얼씬도 하지마 왜? 야! 쟤 남의 거 무조건 뺏겨보는 애라고 남의 거? 혹시 나만 아는 거야? 이건 누구 건데 세상에 원래 이렇게 정의로웠어? 홍나리 너 나 만난 풍년이야! 첫사랑과 짝사랑 중에 고난 게 있어 첫사랑과 짝사랑? 잘나가는 스티어디스 조카분 인생 완전 망치게 생겼어 저랑 홍나리는 악연이야 홍나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겠지만 네가 그 집을 그렇게 만든 거냐? 여긴 내 집이고 우리 집에서 일어난 일은 내가 다 책임져 날 똑바로 보라고 내 말만 듣고 내 말만 믿어